유튜브를 틀자마자 자동으로 재생하고 또 실제로 유튜브의 한 편이 끝나고 나면 다음이 자동으로 계속 재생하고 싶으면 여기 있는 자동 요 버튼을 확인을 눌러주면 됩니다 자 요걸 눌러주면 자동 재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걸 누르면 자동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자동 재생을 눌러서 누르면 끝나고 난 다음에 다른 것이 자동으로 재생 돼요 제가 끝쪽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플레이를 해놔요 끝나자마자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서 재생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걸 멈춰버리면 이 자체가 다른 화면이 연결되지 않고 그냥 하나의 동영상을 보면 하나의 동영상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자동 재생 사용 중지와 또 하나는 자동 재생 사용 설정입니다 삼각형 모양이 되면 자동 재생을 사용 설정하는 거고 이렇게 일자 두 개가 붙은 것 이거 포스면 자동 재생 사용이 중지되는 겁니다 Turn Lo im S 6 8 8 9 14